This is Neutropia YouTube 채널. Welcome! Cosmos Atom, CoinMarketCap 23위에 들어가 있는 Cosmos Atom의 차트를 한 번 봅니다. 현재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총이 9조 5천억, 1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한화로는 현재 4만3천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눈여겨봤던 인터체인 프로젝트. 한국계 천재 개발자, 천재급의 개발자가 개발한 굉장히 참신한 알고리즘으로 무장을 한 암화폐 프로젝트인데요. 신고가로 엄청난 기세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예, 10만원대 뚫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초창기 업비트에 상장이 될 때 일정 수량을 모바일 코스모스 지갑에 넣어서 위임을 걸어놨는데요. 스테이킹. 스테이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테이킹이킹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최 grinder 홈페인는 복지관 youth building government 발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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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한 프로젝트 코스모스 아톰이죠 아톰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아주 묵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톰 코스모스의 자 모습이구요 업비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선 가격이 45,000원 입니다 자 1봉을 보고 있는데요 일자리에다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만 1봉상 저 파란 라인 생명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가격 라인이 검정색의 가격 라인이 파란 라인 생명선에 접근을 하면 전부 매수 찬스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매수 찬스 또 내려오면 또 매수 찬스 5,000원 자 또 찬스 아무튼 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찬스를 잡는 것이 유효하다 그 라인을 위로 크게 벗어나면 누군가는 다시 그 라인으로 회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세가 붙구요 보실까요 17,000원대 일치하향이탈 했는데 예 앞전에 그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전체 하락장 이었죠 자 다시 회복을 한 후에 25,000원에서 21,000원 뛰는 자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승의 스타트 라인입니다 첫 매수 찬스 가장 최적의 매수 찬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죠 지금은 최고가 신고가 입니다 240분 봉으로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240분 봉으로 봐도 저 파란 라인 생명선 2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선 회복을 하고 뛰는 자리 붉은 라인 생명선 1을 타고 잘 나가다가 급락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전히 급락이 멈추고 시사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라인이냐 어디냐 옵니다 저거죠 23,000원 급락이 떨어져서 하락이 멈추고 바운스가 되죠 엄청난 이렇게 되돌림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붉은 라인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어떻게 보면 시세의 문이 열렸다 최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 그 기세가 이어질지 코스모스 자 아톰의 행보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프로덕콜이 텐더민트라고 되죠 텐더민트 굉장히 참신한 새로운 알고리즘인데 기대가 되는 코스모스 네트워크 입니다 The Internet of Blockchains 네 홈페이지도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근사하게 이름도 잘졌네요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스모스 아톰의 차트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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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